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. 하청 아니고? 공인중개사야?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 딱! 화이팅! 사랑합니다 고객님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전쟁 콜센터 통틀어. 우리 팀이 꼴찌죠. 특히 여기 김소희 씨. 차라리 그만 주지. 아직 소입시다. 다 해서 가만두면 안 될까. 단순 자살이 아니에요. 명백히 산재예요.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? 고발이 꼭 들어와야 합니까? 경찰이 시키는 일만 해요 어디? 당신이 막을 수 있었잖아. 왜 아무 말도 안 했어. 그럼 완전히 혼자가 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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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